어 저도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을 모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막 여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 불러줘요 네 승단호 하나도 없는 느낌인지 혼자 있을 때 그대의 날 위해 따뜻한 한 마디 해줄 수 있나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 따뜻한 꿈속에 날 또 가나줘 번이나 마지자 갔다가 보면 12시가 지나가 필요한 너가 누가 없이 난 자유하지 않아 누가 없이 난 지워지지 않아 누가 와라면 너무 힘들잖아 넌이 오늘을 쌓아 싶어 해줘